그래서 그걸로 구분색 칠을 그렇게? 네 아 나 이거 에나멜 쓴 줄 알았네 그럼 이게 마카? 건담 마카? 네 이게요 케이스 주셨는데 안될거라면서 그래서 마크를 신했고 아하 이렇게 마카를 짜가지고 네 짜서 찍어가지고 네 다른 식으로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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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